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쌤의 기득시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일하면 또 쉽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어제 미국장이 급락했지만 시간 내에서 또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빨간불을 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동은 좋습니다. 개인 1,500억 매도, 외국인 보압, 기관 1,300억 매수 중, 그리고 연기금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이 또 LG엔솔만 사는가 봤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고 있네요.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해라 보자면 삼성전자, LG엔솔, 카카오페이, LG화, 카카오를 순차적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살짝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맑음.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1,201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미국장, 오늘은 또 1.6%나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높네요. 코스피 선물을 눈치 보기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의 1조 매수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심려물 국채금리는 상단에서 머무릅니다. 1.834. 지난주 금요일부터 최근 4일간 올랐던 미국은 어제 메타가 26%나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3.7%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아마존이 리비안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이 나오며 시간에서 17%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나스닥이 급등하고 있고 우리장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미국이 아 실적에는 확실하고 깔끔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어떤 기업은 플러스 20%씩 이러한 큰 대형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무려 2만 7천명이나 나왔으며 방역수칙도 2주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습니다. 따상에 성공했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서 거래가 되는 모습 치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즈트로닉스는 처음엔 살짝 약했지만 지금은 상한가에 도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모가가 2만 2천원이라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만원도 채 안되는 수익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딜까요? 실가총의 상유식은 상승이 많습니다. 오늘 가한 섹터는 게임 관련주, 포장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 다음으로 약한 섹터는 진단키트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타이어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식이 좀 외국인 매수하려면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 ST바이오센서, 카카오페이, SK스케어, 신한지주, 카카오뱅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빠이요!